자, 반갑습니다. 온라! 여기 스페인입니다. 골닷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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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번에 여기 현지에 챔피언스 결심 좀 보러 오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스페인 현지의 사람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고요. 농담이고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우리 스페인 현지 그리고 축구 팬분들께 내일 선발될 것 같은지 의문의 메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좋은 편이 아니라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레츠기우! 1. 아기 뺏어 ㅇ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최고의 팬이에요. 오, 참, 사포트 메시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좋은 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질문에도 손님이 말하는 순간 얼굴 표정이 다 화내죠. 예.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집사료기의 1차 게임은 이걸 핑크 Fayol의 2차 게임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네, 네. 선수ista Haggisle 시작. 선수ista Haggisle 시작. 선수ista Haggisle 시작. 선수자가 시작할 수 있도록. 선수 스킬이 시작할 것이죠. 선수자 기타는 역사의 3차 기타는 4차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수자 Horv이다. 선수자 기타는. 선수자와서. 선수자. 선수자 기타는. 그럼 뭐 봐봐, 막아가, 번쩍 잘 수 있었다. 최고인 것 같아. 천천히 가. 와, 천천히 가. 내가 산을 좋아해. 한잔 정말 좋아서. 나는 처음에 그릇 가. 와, 오늘만 한 번 봐봐. 아까 이런말이던 것 같아요. 이 파켓에 소능밋을 넣어뒀던 것이다. 이러면서... 하지만 나 소능밋하고 사랑한다.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골닷컴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